야, 왜 이렇게 해? 선우야. 네? 선율아. 게임하자. 오케이. 안 돼. 애들 따라한다니까. 게임할까? 아빠 따라한다고. 골라, 너네가. 왜 안 되지? 이거 때 뭐야? 할까? 오랜만에 진짜. 저거 설마 다 게임 CD. CD가 저렇게 많아. 이거는 뭐야? 애들이 아빠 엄청 좋아하겠는데. 이거는. 저게 뭐야. 세 명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임 골라봐. 뭐 할까? 일단 여기는. 이거는 안 되고. 집에 있는 게임 CD들은 제가 결혼 전부터 모기 시작해서 전체 다 하면 한 천만 원 정도 투자한 것 같아요. 천만 원?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? 게임에 들어간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 저 패키지를 모으는 재미도 있거든요. 저는 아이들이 누구보다 저랑 같이 빨리 게임을 했었으면 했어요. 어릴 적부터. 자, 바로 합시다.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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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뭐해? 야, 뭐하냐고. 왜 터뜨리잖아. 별 먹어. 나 벽 주셔야 되잖아. 앞으로 가야지, 앞으로 가야지. 벽 띄셔야 되잖아, 벽. 이 집은 눈 뜨자마자 게임을 했을 때. 계속 게임을 하잖아요. 뛰어, 뛰어, 뛰어. 조심, 조심, 조심. 엄마가 일어났다. 저기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알지? 슬프다, 살짝 긴장했어. 이제 혼나죠? 혼나야지. 고맙습니다. 저와 함께. 와, 제가 집에 갈 수 있을까요? 정말.